장훈석 본부장 전사원이라고 해봤자 저희 직원이 딱 저 포함해서 3명인데 다 보셨군요 그러니까요 3분 다 워낙 바쁘시니까 다 같이 앉아있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바쁘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밖에 나가서 미팅을 많이 하죠 저희가 근데 마치 오늘 다 봤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같이 좀 미팅 한번 해봐서 좋겠다 하셔가지고 조만간 미팅 한번 잡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깁니다 되게 긴데요 어제 제가 그저께였죠 처음에 페이스북 실적이 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에 제가 매도 의견을 한번 좀 원래 매도 의견을 거의 안 냅니다 제가 안 내는데 미리 실적이 나오자마자 애플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 문제 또 내부 고발자 문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얘기해서 조금 매도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뒤에 배경은 뭐냐면 물론 목표주가 하향 소식은 미리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 목표주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라서 실제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된다는 그런 배경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봤더니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질문을 받는 날이 오늘이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랬더니 페이스북 질문이 되게 많으신데 어쨌거나 페이스북은 제가 보기에는 애플에 대한 개인정보 강화 문제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늘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10대들의 그런 어떤 정신공을 해야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서 약간 마크 주커버가 경영진이 눈감은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또 제가 어디서 보여드렸습니다만 특히 10대들이 페이스북을 떠나고 있다는 게 치명적이다 10대들이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친구 시착하면 나가버리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의 말이 안 통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나간 거라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2년 내에 10대가 약 45%가 감소할 것 같다는 부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10대들이 외면한다는 건데 10대가 외면하면 SNS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페이스북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 번 읽어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제가 애타건 순매수하는 걸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갖고 왜 눈물이 났는지 이따 보시면 되고요 캐시우드가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매수했는데 솔직한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주식을 매수한 것도 이상한 주식을 매수해갖고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좀 금기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내일 실적이 나오는데 오늘 굳이 이 주식을 왜 매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주식이니까 갖고 온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 실적을 볼 건데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eps가 전년 동계 대비 심지어 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매출 역시 41%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잘 나왔는데요 2번 2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2번 2번이 유튜브 광고 수익 전망이 74억이었는데 실제 72억이 나와주면서 2억 달러가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실 유튜브에 관심이 되게 컸었는데 의외로 약간의 매출을 못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보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올해 58%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빠진다고 그러면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파벳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애플의 우려가 있지만 자체에 일단 운영차가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좀 경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주가가 약간 빠져도 이듬해 다음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발표한 아이비들의 투자금 변경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9개 아이비가 전부 다 목표지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올리고요 하나만 안 올렸는데 웰스퍼그만 3,400을 제시하면서 그냥 유지한 상태를 보였고요 나머지는 다 올렸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 복부주가가 올리는 아이비가 많을 때 이런 종목은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건데 페이스북은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다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런 것들은 약간 조심하시고 올리는 경우를 보시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ms입니다 ms 역시 어느 서프라즈를 발표했는데요 대단합니다 이것도 실적이 그런데 일단은 eps 매출 다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 예상보다 아주 강력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순이익 205억 달러를 최초로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453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순이익이 205억 달러입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순이익률이 엄청나게 크게 어떤 실적을 발표한 그런 모습이고요 올해 똑같이 39%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현재 구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세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이크로스포트는 기복이 없습니다 기복이 그냥 꾸준하게 꾸준하게 기복이 없고 또 우리가 흔히 맨날 만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지금 파워팬도 작업한 거고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별로 단점이 안 보이는 그런 계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한번 아이비드 의견을 볼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다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가져가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최고의 목표 주가는 407달러를 제시하는 모습이 나왔고 300달러도 이제는 뭐 이제 좀 식상하죠 400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스포트들은 초보자분들 미국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갈 주식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종목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는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AMD는 실적이 잘 나왔고요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0.67 예상했는데 0.73이 나왔고요 매출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매출이 전년 동기대의 50% 넘어가는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AMD의 제가 월봉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 122달러입니다 그런데 2010년 초반에 얼마였냐면요 1달러였어요 그러면 한 5년 만에 100배 이상 100배 가까이 올라왔네요 100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아무도 이건 AMD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부장님 이거 예전에 1달러였는데 뭐지 1달러요? 이러는 거예요 AMD가요? 이 좋은 전문이 과거 1달러였다 그런데 실제 과거에는 정말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게 아니겠습니까 1달러 허덕이형 기업이 지금 어느덧 100달러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어떤 리사스의 ceo의 경영이 상당히 탁월했고 또 한 가지는 인텔을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지금 인텔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어떤 경영이 바꿀 때 어떤 사회의 토론에 따라 상당히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리사스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건데요 이거 제가 늘 우리 교수님이 나올 때 제가 10월 마지막 경에 예탁원 기준 많이 매수한 종목 최근 1개월 동안에 많이 매수한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1등은요 나스닥 100 3배짜리 개별 기업이 아니고 이걸 2800억 원을 매수했어요 저는 우리 같은 동포로서 역시 우린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어떤 저희 증권사 직원분께서 야수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뜨끈뜨끈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분출 못하고 매매 분출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을 때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좋죠 이게 사실 투자에 대해서 선악이 없지 않습니까 선악이 없죠 없습니다 물론 돈을 벌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벌면 좋은데 다만 벌기가 좀 어려울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최근에 조금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뭔가 이익을 한 번에 확 당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이걸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asml이 2460억 원 2등을 차지했고요 3등이 페이스북 4등이 반도체 etf 또 3배짜리가 뽑혔습니다 이게 3배짜리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배짜리 혹시 10배짜리도 상품이 있나요 없습니다 3배가 맥스이죠 그러니까 맥스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걸 또 어떤 스탕돈을 받아갖고 내버리지 않습니까 스탕돈이 이걸 태우면 실제 더 많은 그렇네 그 방법이 있었네요 더 많은 내버리를 태울 수가 있는데 그건 뭐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면 왜 갑자기 3배도 짜릿했는데 그 론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심장일까요 반도체가 조금 재미없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그럴 때 이게 빠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빠지는 것도 3배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했구나 우리 동료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5등입니다 머카가 6등 7등이 나스닥 100 본연하니까 1배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애플이 9이고요 나스닥 2배짜리도 보입니다 2배짜리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배짜리 2배짜리 3배짜리가 다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100지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하여간 잘 이해 안 갑니다만 나스닥 100지수는 참고적으로 최선단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수고요 여기에는 금융과 에너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등이 루시드 그룹 그다음에 14위가 엔비디아 17위가 비토입니다 비토 비트코인 etf 이렇게 빨리 매수했는지 진짜 상장하자마자 매수하신 것 같아요 353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리바바가 19위 20위가 어둡인데 여지 꾸준하게 알리바바에 대한 사랑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이고 또 실제 중국의 규제가 아니면 실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가짜가 너무 당연한데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21위가 아이온큐라는 종목이 이게 뭐냐면요 양자공학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혹시 양자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양자컴퓨터 할 때 그 양자 양자 뭔지는 알죠 그런데 여기에 왠가 봤더니 삼선전자하고 현대차가 여기에 투자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한국의 어떤 모 기업이 투자하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업 믿고 신뢰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건 다 소용없고 미국 주식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한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위가 디즈니고요 25위가 에어비앤비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우스갯수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에어비앤비를 보시면서 모 일간지에서 그게 에어비앤비가 1등을 차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사가 나온 거예요 한국인들 여행 관련주에 관심이 깊어 여행 관련주에 관심이 깊은 게 아니고요 신규 상장 중에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습상 때문에 하신 거다 실제 지금 에어비앤비를 가져갈 만한 여행이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좀 빠져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위가 넷플리스 31위가 펠런티어 그다음에 36위가 제트 이게 항공주가 모여있는 ETF입니다 어쨌건 항공주가 모여있는 ETF도 역시 버티면 간다 왜냐하면 항공주가 더 빠지겠습니까 시간 지나면서 좀 나아지는 모습 보이겠죠 37위가 다니머 사이언티피 이건 이제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8위가 퓨어사에너지 이것도 수소전지차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배터리 그다음에 40위가 마이크로 스트레테이지라고 하는 기업 이게 비트콘을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0위가 버라이존 40위가 스퀘어 48위가 업스타트라고 해서 이거는 ai로 대출해 주는 기업입니다 49위에 골드망사스가 들어왔고요 50위에 뱅크 오브 어메리카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금융주를 3개월을 노래 불렀거든요 드디어 드디어 50위권에 들어와서 79억 원 매수였습니다 금융은 작습니다만 의미 있는 거죠 의미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금융주를 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100번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의 금융주는 재미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재미가 없대요 주가가 거의 머저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의 금융주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부분 다 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서 재미가 없지 않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는 만약에 금융주가 없으면 나중에 테이퍼링이나 금리가 올라갈 때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이런 정보를 가져가라고 다시 한 번 좋은 대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9위가 골드망사스 50위가 뱅커 어미니카 포핏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순위 다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3배 보고 나서 머리가 좀 멍해졌어요 3배짜리요? 3배짜리가 보통 올라간다는 쪽에 배팅하는 건데 한 번 과거랑 보시게 되면 팬데믹 때 주가 빠질 때 3배짜리는 거의 진짜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때 일반 지수가 30% 이상 급락할 때는 90% 급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 떨어진 데에서 올라올 때는 몇 배가 힘든지 힘들잖아요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이제 이게 매일 올라가면 엄청난 수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떨어졌다 올라갈 때는 한나 배에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ETF는 조금 덜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전체 자산을 조금만 하시면 좋은데 이게 1등을 차지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수혜는 철저하게 증권사가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빠르게 매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패턴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한국도 좀 줄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이거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 어메리카가 기분 좋게 어제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엑스모빌은 50일 신고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 엑스모빌은 이제 50일 신고가이기 때문에 아직 전 고점은 10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면 100달러까지 못 가겠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엑스모빌이 지금 원유 관련 기업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원유만 만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큰 기업이니까 그런 변화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겠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한 6% 넘게 올라갔거든요 엔비디아가 어제 급등한 이유는요 애플이 이제 ai에 대한 지출을 늘린다고 하는데 ai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되면 그 수혜가 고스란히 엔비디아가 간다 라고 기사가 나와주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막 낯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뱅크아메리카 같은 금융주가나 금융주나 에너지가 빠지는데 어제는 반대편에 있는 금융주 반대편에 있는 에너지 관련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갖고 마치 제가 얘기한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시는 거죠 테크도 있고 또 한편에는 또 금융주가 있고 한편에는 에너지가 있어갖고 이렇게 구성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이 종목을 실적 발표 전에 매수했는데 저는 진짜 이익이 안 가더라고요 보시기만 로빈우드를 21만주를 10월 20일에 시작 발표하는데 그 전날 매수했습니다 21만주를 그런데 금당 중입니다 지금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통 어닝플레이라고 합니다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매수하는 거를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꼭 매수했을까 똑같이 트위터 역시 오늘 발표하는데 어제 매수한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건 올라갑니다 잘 나와서 스포티파이죠 똑같이 이건 이제 오늘 발표했죠 똑같이 오늘 발표했는데 이것도 다행히 올라갑니다 다행스럽지만 올라가는데 다행스럽고요 아마존은 내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약간의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더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캐시우드가 지하가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로빈우드 같은 기업을 21만주나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한다 트위터 역시 똑같이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한다 스포티파이 똑같이 매수한다 이건 본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위험성을 무릅쓰고 샀다 자체가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픈데 똑같이 이걸 얘기하면 로빈우드가 오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제 급락을 하고 사자마자 급락한 거기 때문에 이 손실은 고스란히 etf를 보유하신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이 나와면 좋은데 어쨌든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arkk 이노베이션 etf의 ytd가 여전히 2.64%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요 1년 동안 올해 쭉 1년 1일부터 보유했다고 그러면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비중이 10%인데 테슬라가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45%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46개 중에서 38개가 무려 8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90%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저러기도 어려운데 일부러 그냥 대충 찍어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지는 것만 갖고 있다는 거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남는 대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좋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안 아픈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곤나무 누나도 설에 의하면 증조 할머니가 한국계래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야수의 심장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리시고 이제는 어떤 조그만 기업 조그만 기업의 실적이 아직까지 무려있지 않은 기업을 가져간 건 좋은데 좋은데 조금 패턴을 조금씩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로빈우드 같은 거 어떻게 했을까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한 집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그걸 주장하시더라고요 바뀌면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자기가 샀던 거에 대한 고집 아직 그리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테슬라를 굉장히 폄하했던 그런 아이비들이 빠르게 그냥 바꾸면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분이 고집 아집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한 이건 난 끝까지 믿는다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쨌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올해 일단 많이 빠졌고요 고점 대비 24%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ARKK가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누적 순변에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순위가 많이 마음이 아프겠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데 본나무 누나 말씀하실 때 왜 자꾸 눈물 같은 게 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요 제가 눈물 납니까 네 뭐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까 뱅커 어메리카가 아직까지 50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 그러시죠 눈이 그냥 그렁그렁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봤나 보죠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교수님 어떤 잠을 못 잘 때 하품을 참으면 하품하지 않지만 눈물으로 오늘 새벽에 나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서 약간 피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실 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로빈후드가 외식적이 부진이 있는지 딱 보시면 좋은데요 로빈후드에 대한 월간 활성장호자 최소 한 번씩 들어와서 매매를 내시는 분들이 전분기 2130만 명이었는데 1890만 명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만큼 주식 매매를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원래 밈이 활개치면서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밈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매매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처럼 유저당 평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매매를 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맞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매매를 많이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매매를 많이 하면 돈 버는 건 증거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매를 자주 하지 마시고 조금 신중하게 매매하시길 다시 한 번 조언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빈후드가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전 가격 이하로 빠지는 상장 IPO 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갭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빠져서요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데 하여간 로빈후드가 이번 분기가 시점이 안 좋았다고 그러면 보통 미국 기업의 습성이 이번 분기가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아싸리 그냥 이게 다음 분기 시점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오늘 짤막한 기사가 되게 많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캐시우드를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러 머스크라든지 캐시우드 그 자체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K ETF라든지 테슬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제가 아쉬운 건 일러 머스크가 말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캐시우드가 매매에 대해서 뭔가 무음별한 매매할 때 제가 뭘 하는 건데 여러분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기사가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좋아하시죠 여러분 저는 좋아하죠 우리 교수님은 1일 1캔입니까 혹시 그 정도까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2일 1캔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1일 1캔입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큰 거 아니고요 큰 거 먹었으면 지금 배가 더 나았죠 그래서 일단은 2.9%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온 것처럼 7센트 비트에서 65센트가 나왔고요 어닝에 대한 전망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왜 올라가냐 너무나 얘기가 명확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극장이 리오프닝이 됨에 따라서 오늘 뭐 마시겠습니까 콜라 마시잖아요 아니 팝콘에 콜라 안 먹고 뭐 먹습니까 물 드시는 분 있던데 무슨 맛은 먹죠 그런 게 아니고 콜라를 먹어야 됩니다 특히 레스토랑 가시게 되면 피자 이런 거 먹을 때 콜라가 또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맥도날드 역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3센트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2.76달러를 2패 제시했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새로운 메뉴 신메뉴 같은 것들을 잘 팔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상관단의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비언드미트하고 맥도날드가 손을 잡았는데 맥도날드가 비언드미트는 다 뒤로 제켜놓고 있는 왜냐면 내놓으면 잘 먹는답니다 먹었더니 뭐 비언드미트가 식물 쓰는 고기는 맞는데 맛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잘 안 먹어봐서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고기는 혹시 좋아하십니까 고기 뭐 저거 한 편이죠 그러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건 고기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고기 사기 제가 우습게 쓰지 말씀드린 거고 전혀 고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모양만 고기고 모양만 그래서 일단 만약에 맥도날드 갔다가 팩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팩트가 비언드미트를 넣었다 그러면 대본 고기 좋아하시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다음에 안 드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잉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보잉도 실적이 원래 20센트가 로스였는데 3배가 더 많은 적자가 커졌습니다 60센트가 나왔습니다 로스입니다 로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프리캐시플로우가 좋아졌다 현금으로는 좋아졌기 때문에 그게 좋은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1%가 올라간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상에서 지금 보잉을 보유하시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보잉 737 맥스 규정에 대한 추락사고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점점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보잉을 지금 사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737 맥스 규정에 대한 완벽한 회복이 될 때 물론 주가가 급등하겠죠 그래도 그 이후에 사는 게 맞으니까 고위에 한번 잘 매수시기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사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 시적이 나왔는데 gm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6센트가 예상했는데 1.52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반까지 올랐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에 시적이 좋았으면 빠진다고 그러면 올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약 40%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시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넘어가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저하고 무관한 정보이니까 넘어가고요 다만 역시 서프라인 체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밝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스포티파이는 주가가 2.5%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출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매출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용자에는 성장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들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뭔가 구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기업들은 보통 유저에 대한 증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은데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포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알파벳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트위터 제가 트위터를 보면서 약간 이게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트위터가 이번 시절 발표하면서 우리가 애플 개인정보 강화에 대해서 우린 별로 문제가 없으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스냅이 인정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영향받는다고 인정했는데 지금 트위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에 대한 프라이버시 폴리티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지금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트위터 관계자분들이 뭔가 실적을 너무 이렇게 좋게 포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타겟 광고를 쏠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려워졌죠 아이폰에서 지금 ios 14.5에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가져올까 해서 약간 의아하지만 지금 나오는 모습들은 실적이 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역시 페이스북과 스냅은 그런 영향이 있어서 약간 반대 빠졌는데 반대로 이거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비눈 주가가 8.5%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매매하는 분도 줄고 있고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매매 자체 횟수가 줄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자 끝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비자는 8센트가 비트했고요 eps가 1.62가 나왔고요 그다음 매출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거기다가 또 온라인 여행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5%가 빠집니다 이건 뭔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나무랄 데가 없는 실적이 있는데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전망이라든지 eps 매출까지 3박자가 좋을 경우에는 거의 다 올라가는데 이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물 지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s&p500이 0.1% 올라가고요 다우가 0.1% 나스닥이 0.21%가 올라가면서 오늘도 플러스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까지 올라가면 다우가 또 4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쉬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게 다 빚입니다 빚 한 번에 빠지거든요 한 번에 빠지면 조금씩 빠지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내가 많이 빠져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들에서 좀 빠지면 좋은데 오늘까지 올라간다고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오늘 아침이었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테슬라가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테슬라가 어제 꼬리가 위에 엄청 길게 달렸거든요 왜냐하면 쭉 올랐다가 급등하다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어제 바로 그 종목 테슬라 하나 본다고 그러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겪고 있는 피로 그 다음에 약간 쉬어갈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어제 윗골을 달았는데 아마도 어제 테슬라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윗골을 달는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올라올 때마다 매물이 나와주면서 쉬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시장이 그래서 약간 쉬어가자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쉬어가자고 해서 쉬어가겠습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미국 증시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즉 연말에 상승 기조가 더 높았습니까 아니면 연말 끝나고 신년 초에 상승 기조가 더 높았습니까 실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다 달리죠 겨우 달리죠 그렇구나 산타랠리가 있고 연말 랠리가 있고 또 연초 랠리가 있고 겨우 달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좋은 시점이 와 있습니다 지금 11월부터는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가져가면 좋은데 통계니까 그건 뭐 그렇지만 통계니까 보시면 돼요 이 하나만 기사만 확인하고 장 출발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골드막사스에서요 테슬라 허치의 딜이 상당히 메이저 윙윈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너무나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허치가 갖고 있는 전체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몇 대나 되나요 한 30만 43만 2천 대 그중에 10만 대를 전체 차량 가져오는 겁니다 약 25%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허치가 물론 파산했지만 물론 상당히 폐지가 됐지만 지금 허치가 뭘 꿈꾸는 거냐면 젊은 층을 위한 차를 준비해서 뭔가 거기에 맞게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허치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꿈꾸고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abs에는 없답니다 전체 차가 그걸 좀 구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칭찬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오가 0.1% 다오가 0.105% 나스닥 0.17%로 3대 지수가 오늘 플러스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오는 4일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s&p500과 다오가 4단 최고 찍었는데 또 한 번 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역사 최고치를 밟는 게 결정이 돼 있으니까 아침에 아침에 방송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맵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매우 좀 녹색 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잘 나왔죠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도 반등했네요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페이스리 빠지는 건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뭐가 힘이 있다고 이거 이런 주식을 제가 빼겠습니까 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이게 거의 9천억 달러거든요 그럼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테슬라 오늘 목표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치하고 딜이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2.4%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카콜라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비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자카드가 실적이 아까는 잘 나왔으면 결국 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빠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오늘 금융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에너지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크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은 테크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편에 있는 금융과 에너지가 빠진다는 거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혼조세 속에서 한 번 장을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는 항상 꼭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아무리 못해도 동접자 수가 항상 일정 숫자 이상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식에 더 관심 많을 때 저희가 자꾸 더 뭘 해도 더 챙겨드릴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해야 될지 특집이라고 해야 될지 자꾸 만들어보고요 오프라인에서도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들 좀 만들어서 내년에는 더더욱 미국 증식이 큰 대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 장 본부장님하고 상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조만간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밤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